자격시험 국민의힘 내년 지방선거 공천 자격시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격시험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핵심 공략이자 당 세신 조체 일환으로 통상 지방선거 공천은 당원 확보 등 조직력에 좌우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격시험을 통해 조직 기반이 약한 젊은 층을 선거판에 대거 끌어들이자는 구상입니다. 자격시험은 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정당법 지방자치법 등과 경제외교 국방 등 시사 현안을 묻는 문제를 객관식으로 내어 시험 성적 우수자에게 경선에서 일정 정도의 가점을 주는 가점제라고 합니다. 가점 정도나 시험 성적에 따라 공천 심사에 미칠 파장을 상당할 거라는 게 당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지방선거 공천 자격시험이 국민의힘 당 생신과 젊은 층의 정치참여에 기여할지 스승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아 뭐 시험을 어떻게 낼란지 당이 관여를 하면 안됩니다. 지방자치제를 당이 관여를 하면 안되는 것을 지금 관여하고 있는 거죠. 지방자치제는 지방에서 시민들이 뽑는 겁니다. 시민들이 뽑는 거지 그걸 공천을 당해서 줘갖고 당해서 몰이해가지고 또 이렇게 가는 것은 안맞다 라는 거죠. 지금 이상하게 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것도 안맞고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오해할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의 지방은 어떻게 지금 꾸려나가야 되느냐 하면 대광역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대광역시대. 앞으로 국제상대를 하고 우리가 세계를 상대하려고 하면 대한민국을 새로 손질을 해야 됩니다. 대광역시대를 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 대광역시대를 지금 이야기하느냐 서울하고 경기도가 수도서울로 바뀌어야 됩니다. 서울하고 경기도 자체가 대한민국 수도서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광역이 됩니다. 그러면 부산하고 울산하고 부울경의 도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쩌고 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하나의 도시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국제문화도시 부산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대광역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대구는 경북하고 전부 다 통합해가지고 대광역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대한민국의 사이즈를 만들어가지고 국제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지. 요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공천을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대광역 안에서 우리 이 자치적인 시의 특색을 살려야 되는 거지. 그것을 당이 주므로서는 안 된다. 왜 이렇게? 그 당은 국회의원까지만 가라. 그렇게 해놔 놓고 현 정부가 지금 너무 비대합니다. 공무원 수도 너무 많습니다. 공무원 수가 이만큼 많으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세계를 상대하는 공무원이라야 됩니다. 어떤 조직도 너무 비대합니다. 이 비대한 것이 앞에에 전보다 똥차가 밀리듯이 밀려가지고 아주 기성세대들이 전보다 그 자리를 다 차지해가지고 밑에 우리 젊은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한계가 없어요. 우리가 이 정도라면 정부가 이 정도로 공무원이 많다면 이 공무원들이 세계로 어떻게 발더듬해가 나가면서 파견을 나가는 이런 공무원들이 이게 만들어줘야 됐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검찰이 이만큼 많고 경찰이 이만큼 많으려면 세계에 우리가 접근하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이 이렇게 지금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지금 한 70명 정도 오면 충분합니다. 국회의원 숫자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는 작은 정부 그리고 이 사회에 할 일을 지금 분담해가지고 각자 기업이 할 일이 있고 그 시가 할 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게 손질을 해야 됩니다. 당에서 다 어떻게 좌우지하려고 하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우리 패거리 정치를 하자는 거지. 우리 패거리로 해가지고 국민들을 주물려고 하는 거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결국은 만들어집니다. 이는 당 정치는 아닌 거죠. 당의 세력이 너무 크면 안됩니다. 당 세력을 이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이 잘 잡혔다면 국민들이 거기에 많이 협조하는 그러한 환경으로 가야지 그래서 국민 당원 이거는 많아도 됩니다. 당원은 당원이 많아가지고 이 당원들이 국회의원들의 뒷바라지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돼야지 이 의외제도 시의원 없애야 됩니다. 뭐 구의원 다 없애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한참 잘못된 거예요. 간료만 많은 사회가 돼서는 안된다 이 말이죠.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손댈 게 많습니다. 이래갖고는 대한민국이 분열이 일어나서 안됩니다. 국민이 이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당이 국민을 끌고 가는 나라가 돼서는 안된다라는 거죠. 당을 지금 줄여야 됩니다. 국회의원 수도 줄이고 시장 수도 줄이고 모든 걸 지금 다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 미쳤놈 아니야. 미쳤놈 해도 좋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발부중 쳐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회를 분담해서 갈 수 있는 견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모든 걸 새로 조정해야 됩니다. 왜 이 공무원들과 이 국회의원들과 이런 의원들과 이런 의원들과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갖고 왜 국민 세금을 거두고 거기다가 다 미기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데는 봉사요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봉사요원. 월급 받는 게 아니고 명예로운 사람들. 나는 이 시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를 하며 노력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지금 시를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지. 국회의원들이 직책을 줘서 월급을 받는 이러한 것은 다 줄여야 됩니다. 국회의원들도 월급을 자꾸 늘리는 건 안 됩니다. 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이제부터 좀 도입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봉사. 대통령도 어지간하면 내가 임기 동안에 나오는 봉급을 지금 법으로도 잘 안 돼가 있는 이런 데를 잘 찾아가지고 거기에 내 봉급을 다 쓰면 좋겠다. 이러고 나는 5년 동안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러 들어올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 연구를 해야 됩니다. 법으로도 이게 다 안 되는 이 그늘진 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잘 찾아가지고 나의 봉급은 이런 데에 활성화시키고 이런 데에 힘을 주는 그런 데서 주면 좋겠다라고 딱 걸고 나오는 사람. 우리가 대통령 되고 나면요. 경비가 참 많이 나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빠른 짓 다 해줘서 쓰고 싶으면 다 쓸 수 있습니다. 월급이 왜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5년 동안 봉사를 하고 나옴으로서 나와 대통령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쓸 돈 전부 다 줍니다. 그리고 대통령 바르게 하고 나오면 국제적으로 정치인이 되면 말이죠. 하문식 초청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경제가 올라옵니다. 돈이. 그런데 5년 동안 이 뒷경비 다 대주고 쓸 돈을 다 주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니가 아파트 살래. 그거 갖고 부자 될래. 대통령을 바르게 하고 성장을 해갖고 나오면 세계 정치인이 돼가지고 이분을 막 놓십니다. 거기에서 주는 비용은 우리가 이렇게 어대 강의를 가도 그냥 이렇게 강의비 몇 십만 원 주고 몇 백만 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초청하는데 몇 억씩 듭니다. 이런 게 얼마든지 경제가 내가 쓸 수 있는 경비는 다 준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왜 월급에 그렇게 매달려가 있느냐.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 게 나라에 우리가 봉사를 하고 나를 키워주시면 됐지. 국민이. 거기에다가 따박따박 월급받아다가 모아가지고 나중에도 아파트 살라고 하면 안됩니다. 이런 것들. 이제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달리 해야 됩니다. 진짜로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러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세계의 정치인이 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 5년을 주는 겁니다. 그걸 뒷바라지로 국민이 다 해줍니다. 세계 정치인 돼가지고 내려오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을 그만두고 내려오는 순간부터 이제 세계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경제는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바르게 우리가 활동하고 나온 사람이 책 한 권만 써도 네 평생 쓸 거 다 나오면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때고 따박따박 월급받아 먹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지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거 그래서 국회의원이 뭔가 세력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국민의 봉사정신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당에서 뭔가를 어떠한 시험을 쳐갖고 이런 쪽은 당신들이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지금 하지만 국민들은 또 이걸 갖다가 색을 쳐고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장단점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환불의 그런 것들을 지금 만지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쳐갖고 당에서 뽑는 거는 나는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네.